안녕하세요. 주식회사 UDI의 대표 최중윤입니다. 저희 UDI는 도시 환경 디자인을 기반으로 LED 조명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추품한 제품을 잠깐 소개 드리면 솔라와 LED를 융합하여 탐방로나 자전거 도로의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울타리가 있는 곳에는 헤드만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고요. 울타리가 없는 곳에 울타리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에너지 재료용 보안 등입니다. UDI는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회사로서의 강점을 살려 LED 제품 디자인 컨설팅, 야간 경관 조명 계획, 그리고 LED 융합 제품 개발까지 LED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